그러면 이제 비타민이 뭐냐 이거야 비타민이라는 게 궁금한 비타민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르몬 사실 비타민이나 호르몬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아미노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단백질에 가장 쪼개고 쪼개고 하면 남는 거 그게 아미노산 요 아미노산이나 호르몬이나 비타민은 모두 질소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N이라고 하는 질소를 가지고 있는데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어떤 단계가 있어요. 단위 구성 물질을 다 우리가 표현해서 아민이라고 해요 아민 아민 아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도 몸에서 만들어져서 만들어져서 그냥 활동을 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몸에서 가만히 있어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민이에요 요분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올 거고 성장기 때는 막 성장 호르몬이 빵빵 나올 거고 그렇죠 그걸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아미를 호르몬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만들기도 해 어떤 거는 못 만들기도 해 만드는데 이따만큼 만들어 몸에서 기능할 만큼 못 만들어 그런 거를 그런 아민을 비타민이라고 하자 그래서 바이탈 바이탈이 뭐죠 생체에서 생기는 생체에 필요한 아민인데 만들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음식에서 좀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런 류애를 호르몬이라고 하지 말고 비타민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반드시 보충이 필요하다 이거죠 몸에서 만들어서 절대 안 된다 재미있는 게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게 비타민C 란 말이에요 비타민C는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근데 생쥐는 만들어져요 생쥐는 비타민C가 만들어지는데 그 생쥐한테는 호르몬이 되겠죠 생쥐는 호르몬이에요 비타민C가 우리는 비타민C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다 충분히 쓰면 호르몬 안 그러면 비타민C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그거는 이제 아미노산만이 가진 특별한 구조가 또 있어요 얘네들은 다 아미노산을 분류한 거예요 이렇게 분류해 보면 아 비타민이라는 게 정리가 되죠 호르몬처럼 단위 작용을 다 하는 것들인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서 좀 보충을 하죠 그래도 몸에서 만들어져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타민D예요 햇빛만 잘 짜면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원료가 부족해져서 점점점점 햇빛을 많이 째면 못 만들어요 그런데 비타민D를 햇빛을 안 만들면 결국 또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못 만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햇빛 건물 안에 있으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도 비타민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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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